한국 도자의 흐름 3차시 신라토우 도자기 이야기 신라 고분에서는 토우라고 부르는 흙으로 만든 상형물이 붙어있는 토기들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신라토우는 어떻게 발견되었던 것일까요? 또 종류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그리고 그 용도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수한 형태를 가진 토우 장식 그릇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신라토우는 특이하게도 커다란 항아리나 그릇받침, 굽다리 접시에 뚜껑 등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토우는 다양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인물상을 비롯 여러 종류의 동물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대상의 특징을 단순 명료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신라토우는 조형인 특징 외에도 무덤 부장용 도기에 장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우가 장식된 도기는 중국의 남방지역에서 무덤 부장용으로 사용되었던 퇴소관과 유사하며 일본 고분에 부장되었던 토기들과도 비슷하여 동아시아 고대사회의 부장풍습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일상용 그릇과 달리 상형의 장식이 덧붙여진 토우 장식 그릇은 부장용이라는 한정되고 특수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그릇은 비단 신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고대사회의 부장풍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신라토우가 언제 어떻게 발견되는지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신라토우는 크게 인물상과 동물상으로 구분되는데 그 다양한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우가 장식된 그릇이 부작용으로 한정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고 토우 장식 그릇이 신라뿐 아니라 당시 동아시아 전체에 유행하던 하나의 부장풍습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신라토우의 발견 이번 시간에는 신라토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토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우는 사람, 동물 등 생물과 무생물의 형상을 본떠 만든 작은 흑인형입니다. 따라서 도용이라고도 하는데요. 동물과 사물을 본떠 만든 기물 가운데는 주자나 잔과 같은 기능을 가진 신라와 가야의 상영도기도 있습니다. 상영도기도 넓은 의미에서는 토우로 볼 수 있으나 이장에서는 큰 그릇에 붙일 수 있게 만든 작은 크기의 순수한 의미의 흑인형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우는 삼국 중에서도 신라 지역에서 주로 제작되었는데요. 굽다리 접시에 뚜껑이나 목항아리의 어깨나 목부분에 붙이는 것으로 대략 5cm 내외의 작은 크기의 장식성은 물론 풍요와 다산, 죽은 자에 대한 공헌, 영생의 기원 등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 유물입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징을 극대화하여 나타냈는데 몇 번의 선놀림만으로 간단하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신라 토우는 발견 과정은 어떠했을까요? 신라 토우는 1926년 5월 경동선 경주역 계축공사 때 흙을 채취하던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대구, 경주, 울산, 부산에 이르는 기존의 협계철도를 넓히는 과정에서 경주역에 기관고를 짓기 위한 용지 매립을 위해 대량의 흙이 필요했기 때문에 실시되었습니다. 공사를 위해 황남동 대고분군 사이의 밭흙을 채굴해 약 1km가 떨어진 기관고 용지까지 10여 대의 광차를 이어서 운반하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공사는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져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던 수많은 소형 석광묘들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석광묘의 부장유물들이 쏟아졌으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조사자들은 붕괴되는 흙 속에서 쏟아지는 유물을 채집하고 간간이 석광묘의 단면이 남아있는 잔해를 급히 스케치하거나 촬영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온 석광묘와 유물을 보고 공사업체는 급하게 조선총독부 박물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주분관 개설 준비를 맡았던 후지타 료사쿠와 고이지미 아키오가 현장에 급파되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황남동 고분군 조사단을 조직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1926년 5월 20일경부터 6월 27일경으로 약 한 달여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토우가 발견된 황남동 소영 고분군은 국립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 고문서에 남아있는 당시의 집원과 토지 소유자 및 주변 상황을 통해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황남대총에 인접한 부근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황남동 소영 고분군의 조사는 이미 유적 파괴가 많이 진행되어 단순히 유물의 수거가 이루어졌는데 인물과 동물이 장식된 토기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굽다리 접시 뚜껑에 손잡이 주의에 부착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된 토우들은 각각이 별개로 보관되어 있지만 당시 발굴자인 고이즈미의 증언에 따르면 토우들은 주로 항아리, 굽다리 접시 등의 어깨, 목 또는 뚜껑에 붙어 있었고 덜어낸 그릇받침인 기대에도 부착되어 있었던 것을 떼어낸 것이라 합니다. 따라서 토우가 어떤 형태의 톡이 어느 부분에 어떤 형식으로 부착되어 있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황남동 소영 고분군에서 출토된 토우 이외에도 경주 시내 곳곳에서 토우를 장식한 토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1973년 발굴 조사된 황남동 고분군의 미추황릉지구 개립로 발굴 조사에서 소영의 적성 목관분과 온관묘가 확인되었는데 여기에서 토우가 장식된 항아리가 완용으로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이 유물은 국보 제19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밑이 둥근 형태로 항아리의 어깨와 목 부분에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 거북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사람, 새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 다양한 신라토우의 조형 신라토우는 다양한 조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크게 인물상과 동물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물상은 탄생과 죽음, 성과 사랑, 춤과 음악, 노동 등 인간의 여러 행위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룹니다. 동물상에는 하늘을 나는 새, 땅 위에 사는 동물, 물 속에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반도에 서식했던 동물뿐만 아니라 전설 속의 동물 또는 아시아 남방문화권에서 살았던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물상을 담은 신라토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물토우에는 신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일생의 단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고, 연주를 하고, 춤을 추고, 짐을 나르고, 사냥을 하고, 말을 타고,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는 신라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들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에 관련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는 만삭의 여인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누워서 출산하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과 죽음을 앞에 두고 슬피 우는 여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사랑에 대해 표현한 토우인데요. 5cm 내외의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신라토우는 남녀의 구분이 확연하고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귀족이나 왕족의 무덤이 아닌 작은 석광묘에서 수많은 토우가 발견되고 남녀의 성기를 과장되게 강조하거나 남녀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한 것은 자손번식을 위한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신라인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여주는 예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토우는 신체에 비해 성기를 크게 표현하였으며 자세 또한 서 있거나 한쪽 팔로 몸을 바치고 허리를 들어 성기를 돌출시키는 등 과장하고 있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남자상 가운데는 머리에 고깔모자를 쓴 경우가 보이며 두 가닥으로 머리를 장식한 토우들도 눈에 띕니다. 여자토우는 치마와 풍만한 가슴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신체 부분의 강조는 풍요와 다산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춤과 음악을 표현한 신라토우입니다. 악기 연주는 즐거움을 나타내거나 흥을 도두기 위한 역할뿐만 아니라 병을 낫게 하고 비를 오게 하는 등의 주술이나 의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신라의 노래와 춤인 가무, 악기를 연주하는 주악, 제주 부리는 모습으로 표현된 잡기의 양상은 기록에만 있고 구체적인 행위나 실물이 남아있지 않아 실상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토우를 통해 구체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가무, 주악, 잡기는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행위이며 장례의식에도 반드시 포함되는 의뢰 절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와 절차의 모습을 고구려에서는 고분벽화로 그려 표현했지만 신라에서는 입체의 토우를 도기에 붙여 부장함으로써 같은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라 추정됩니다. 토우 중 피리를 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 점 확인되었는데 피리를 불고 있는 모습이 과장되게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을 표현한 토우는 실제 항아리에 부착된 원형으로 남은 예가 있습니다. 실제 신라 가야금은 유물로 일본에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한 남자가 서서 비팔을 연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춤을 추는 듯한 장면도 보입니다. 양팔을 벌리거나 아래, 위 또는 좌우로 구부리고 흔드는 모습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긴 고깔모자를 쓴 사람도 춤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노동을 표현한 토우입니다. 신라 토우 중에는 신라인의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을 재현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배 위에서 노를 적고 있는 모습은 일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만 한편 운반의 수단이었던 배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활을 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나 사냥으로 잡은 짐승을 싣고 가는 모습 등도 있어 당시 사냥과 활 등에 대한 신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얼굴에 눈코입이 생략된 한 남자의 등 뒤에 항아리를 지게에 진 모습이나 보참을 맨 모습을 표현한 토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딜방아도 남아있습니다. 신라 토우에 나타나는 동물로는 크게 날짐승, 길짐승, 물짐승 등이 있습니다. 신라 토우 중에 새가 차지하는 비율은 적지 않습니다. 독수리, 올빼미, 원앙, 가마우지, 닭, 오리 등으로 다양합니다. 올빼미의 경우 둥근 얼굴과 큰 눈을 제대로 표현하였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새는 굽다리 접시 뚜껑에 부착된 상태로 확인된 것들이 많은 편입니다. 새 모양 토우의 경우 어떤 새인지 분간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대개는 종류별로 특징을 잘 살렸습니다. 간혹 새의 날개에 당시 신라인들이 제작할 때 남겨놓은 지문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동물 토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땅에 사는 동물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는 개를 비롯하여 소, 멧돼지, 말, 호랑이, 토끼, 사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는 원숭이, 물소, 개미앓기도 있습니다. 또한 상상의 동물인 용도 제작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개는 수량도 많지만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는 쫑긋한 귀와 벌린 입, 긴 혀를 특징있게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혀를 빼물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나 먹이를 물고 서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멧돼지는 돼지와 달리 등줄기에 강한 털이 표현되어 있으며 납작한 코가 특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멧돼지는 말 등에 네 발이 꽁꽁 묶인 것도 있습니다. 소는 농사에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신라 무덤에서 출토되는 소는 대부분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경주, 황성동, 석실분에서 출토된 소는 콧두레를 꿴 것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아주 길게 앞으로 뻗은 뿔을 가진 물소는 남방문화권인 동남아시아에서 확인되는 종류인데 신라 토우에 나타나 주목됩니다. 말과 당나귀도 토우로 많이 제작되었는데 말은 다리가 길어 사실적으로 만들면 토기에 부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집은 길게 그리고 다리는 짧게 하되 말의 특징인 긴 목을 강조하였습니다. 말은 당시의 기마습 속이나 당시의 말과 춤의 형태, 용도 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호랑이도 토우로 제작된 동물 중 하나입니다. 몸이 길고 등에 세로로 털무늬가 새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얼굴이 크고 동그러서 호랑이 얼굴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다리는 짧습니다. 호랑이와 달리 표범은 등에 대롱으로 둥근 반점을 찍었습니다. 뱀도 토우로 다수 만들어졌습니다. 대개는 먹이를 잡으려는 듯 입을 벌린 채로 만들어졌고 작은 눈을 날카로운 도구로 찍어서 표현하였습니다. 긴 몸통에는 사선을 긋거나 둥근 모양의 비늘을 나타내었습니다. 굽다리 접시에 뚜껑에 두 마리의 뱀이 기어가는 모습을 표현하거나 어떤 뱀들은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삼각형 귀가 달린 여우도 여러 점 출토되었습니다. 쫑긋하고 긴 귀를 강조한 토끼도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슴, 고양이, 두더지 등도 일부 남아있습니다. 한편 여러 동물 모양 토우 중 신라에는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개미앓기는 긴 주둥이와 총채 같은 긴 꼬리를 늘어뜨린 것이 특징적으로 당시 신라인들이 접하지 못했던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도 토우로 제작되었습니다. 원숭이는 남방문화권에서 서식하던 동물로 자연환경상 신라에서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었지만 당시 신라인들은 원숭이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이처럼 토우로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의 입은 세 갈래로 나누어 입속에서 불을 내뿜는 형상을 하고 있으며 몸통에는 사선이나 점열문을 새겨 넣어 비늘을 표현하였습니다. 등에는 여러 개로 연결된 삼각형의 돌기를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토우로 표현한 육지 동물은 매우 다양하며 심지어 신라에 서식하지 않았던 원숭이와 개미앓기도 있고 상상의 동물인 용도 만들어졌습니다. 대체로 이들 동물들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지내는 가축, 신성시되는 동물, 장수와 재생의 의미를 지닌 동물, 희귀한 동물 등으로 다양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신라 토우 중에서 물과 관련된 동물도 상당수입니다. 거북이, 자라, 가재, 개, 잉어, 물개, 불가사리, 말뚱망둥어, 매기, 개구리, 맹꽁이 등으로 다양합니다. 개구리는 단독상보다는 뱀에게 잡혀먹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개구리는 도망치고 있지만 그 뒤를 쫓아온 뱀에게 몸의 일부가 잡아먹힌 장면입니다. 맹꽁이는 개구리보다 크며 개구리와 달리 단독으로 붙어 있습니다. 추중동물인 개, 가재, 불가사리 등은 허물을 벗거나 몸통이 잘려나가도 쉽게 재생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생명의 영속성과 환생 등을 의미하는 주술성이 내재된 것이라 봅니다. 자라와 거북은 장수의 상징인데 거북은 음각선으로 등껍질을 표현했고 자라는 거북과 거의 비슷하나 등껍질 무늬 없이 밋밋합니다. 우리나라의 바다나 강에서 서식하는 잉어, 매기, 말뚱망둥어 등 다양한 물고기를 만들어 토기에 부착하였습니다. 하나의 굽다리 접시에 뚜껑에 자라, 개, 잉어 등 물속에 사는 동물을 동시에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물개는 현재는 서식하고 있지 않지만 일제시대까지 독도 인근에 물개와 유사한 강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신라인들이 실제 보고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라인들은 다양한 동물들을 작고 특징적으로 만들어 토기에 곳곳에 붙여 장식하였습니다. 이 때 동물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생태적인 속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다양합니다. 신라 토우의 각 인물상과 동물상은 원래 따로 독립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토기에 여러 개가 조합을 이루어 부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따로 떨어진 채 남아있어 정확한 토우의 조합관계와 부착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실제 유적에서 온전히 발견된다면 각 토우가 갖고 있는 의미나 특징들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신라 토우의 용도 신라 토우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인물상과 인간의 여러 행위들을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여러 동물의 특징적인 모습을 포착하여 만든 뒤 그것을 토기에 부착한 일종의 장식입니다. 토우가 붙어있는 신라 토기는 특이하게도 무덤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일상 용도가 아니라 특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우장식 토기는 특히 경주 또는 그 인근에서 5세기 중후반, 6세기 초반까지의 소형의 석광묘를 중심으로 부장되었습니다. 당시 신라의 핵심 세력인 왕과 기족은 대형의 적성목각분의 다양한 종류로 구성된 다량의 부장품과 함께 묻혔습니다. 하지만 토우장식이 붙어있는 토기가 부장된 무덤은 소형의 석광묘로 무덤의 규모면에서 적성목광묘의 무덤 주인보다는 계급이나 지위가 낮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부장용 혹은 일상용으로 사용하는 토기에 토우를 만들어 붙이는 것은 토기의 제작 공정상 또 한 번의 작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토우장식이 비록 간략한 것이 특징이지만 토우를 장식하지 않은 토기에 비하면 공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토우장식 토기가 산자를 위한 일상적인 그릇이 아니라 죽은 자를 기르기 위한 부장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토우장식 하나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다양한 조합관계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4. 중국 위진 남북조시대 퇴소관과의 관계 지금부터는 중국 위진 남북조시대 퇴소관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토우와 같이 큰 그릇에 작은 크기의 흑인형을 붙여 장식한 후 그것을 무덤의 부장용으로 사용한 예는 신라보다 이른 시기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한 그릇을 중국에서는 혼병, 퇴소관, 퇴소병 등으로 부르며 주로 청자로 제작되었습니다. 혼병이라는 명칭은 무덤에 부장된 용기로 혼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퇴소관 또는 퇴소병은 항아리나 병의 위쪽에 흙으로 만든 여러 가지 조형물을 쌓아서 장식했다는 의미입니다. 퇴소관은 오늘날 중국 동해에 접해 있는 안위성, 강소성, 절강성 일대의 오월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을 중심으로 확인됩니다. 무덤의 부장용 명기로 사용되었으며 주로 부장된 시기는 이 지역에 동호, 서진과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3세기에서 4세기에 집중됩니다. 특히 서진 시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으며 집중된 지역이 일직부터 청자로 유명한 월주요가 위치한 곳이어서 주로 청자로 만들어졌습니다. 퇴소관은 배가 불룩한 청자 항아리로 항아리 위쪽에 여러 인물상, 동물상, 가축상, 위패, 묘비 등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퇴소관의 위쪽은 혼을 이끌고 승천하기 위한 공간으로 하부의 항아리는 백을 담기 위한 공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서진 시대의 퇴소관은 혼을 담는 부장품에서 더 나아가 무덤 주인의 행적을 알려주는 묘지의 의미까지도 포함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절강성의 서진 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서진 태이원년인 290년에 해당하는 월요청자 퇴소관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묘지에 연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퇴소관의 장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위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장송의례와 관련 있는 인물상을 비롯하여 불교와 관련된 인물상,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인물상 등 다양한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인물상과 곡을 하는 모습,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등은 실감납니다. 또 다양한 노동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이나 양과 물고기를 잡는 장면 등은 당시에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모습이자 동시에 장례에 쓰일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으로서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퇴소관에 부착된 여러 장식 중 특이한 것으로는 부처의 상입니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정에 들어있는 선정인의 손 모양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틀에 여러 점을 찍어내어 부착하였습니다. 이는 퇴소관이 유행할 당시 중국의 불교가 전래되어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퇴소관에는 동물상이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사자, 기린, 원숭이, 거북이, 물고기, 새, 노루 등 다양한 동물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노루와 새는 가장 위쪽에 부착되며 물고기와 거북이 등 물에서 사는 동물은 아래쪽에 위치하는 등 동물의 사는 공간과 부착의 위치를 고려한 것입니다. 특히 새는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소관의 위쪽은 건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의 지붕과 옆벽이 표현되었으며 건물 자체를 하나의 완형으로 만들어 부착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아리의 위쪽에 다양한 장식을 부착하여 꾸민 퇴소관은 중국에서도 무덤의 부장용으로 특별 제작 사용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중국의 부장 풍습이 직접 당시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세기 전반 동호시기에 개척된 것으로 보이는 동중국해 사단항로를 따라 중국의 문물이 신라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단항로는 중국의 동쪽에 해당하는 단주를 찾아가는 항로로 단주를 일본 열도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긴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제주도로 보기도 합니다. 단주를 제주도로 볼 경우 동중국해 사단항로는 한반도 남부와 연관이 높으며 5월 지역의 대표적인 부장품이었던 퇴소관의 존재가 한반도 남부를 통해 신라와 가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산 복천동 11호분에서 출토된 그릇받침에 거북이 토우가 부착된 사실을 통해서 가야에서도 드물긴 하지만 토우 장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중국 퇴소관과 유사한 토기 장식이 신라와 가야에만 보이는 현상은 분명 중국과 모종의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중국 퇴소관과 신라 토우의 내용에는 다른 점도 적지 않지만 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부장용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이러한 퇴소관 제작 현상이 비단 신라에만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 고분시대 토기인 회청색 경질의 스에끼에도 토우를 만들어 부착한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에끼는 신라와 가야의 영향으로 발전한 고분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양식으로 일본에서는 6세기에 해당하는 것들의 토우 장식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6세기 전반 혼슈지방 효고현의 니시노미야마 고분에서 항아리의 어깨 부분에 인물 토우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토우 장식은 토기의 위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물상과 인물상이 나타나며 중국과 신라와 마찬가지로 무덤의 부장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중국, 신라, 일본의 양상을 통해 고대 시기 3국 공통으로 큰 그릇의 상부에 여러가지 인물상과 동물상, 기타 장식을 부착하여 꾸민 청자 또는 토기로 된 부장품을 무덤에 묻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것은 고대인의 생사관을 말해주는 상징물로써 동시대, 동아시아의 문물이 서로 공유되고 있었고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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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